그걸로 나와라 여유를 가 M.J 왼쪽에 갈께? 오오오 마 빽이야 빽이는 깜씨 빽이야 빽이 마가사리! 대박! 이야...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 봐 키 아주 크다 아, 대박이다 매입이네, 매입이 제가 제주산산소에 호성 도로산은 지적이 낫죠 그래서 오늘 도로가 매입 한 마리 하고 됐습니다 마가사리 몇 마리 잡았어요? 오늘 마가사리 세 마리 하고 한 마리 해도 되죠 마가사리 하고 이제 너무 먼지 표정들이 표정들이 요만하게 나면 요만하게 이제 인정도 하고 너무 치우고 인정도 하고 요만하게 좀 짙다 갑자기 한 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짱으로 아직 한 마리 하고 이야... 드라카 맛있다고 여기로 콤마솔 받습니다 콤마솔 파이팅 물이 이렇게 끝나보니까 콕이 많아요 연세계에서 자녀! 택배는 다 있는데 그것도 막 사무줄 황트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콤마솔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